어 나 나 나 총맞아 아 아니야 반대편 철개? 내가 밀게 얘 많이 맞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쇠르파 님이 나 찾는다고? 쇠르파 님이 누구세요? 쇠르파 님이요? 왜요? 뭐 한데? 쇠르파 님이요? 왜요? 뭐 한데? 쇠르파 님이 어려운데 왜 날 찾아? 본인이 X나 잘하면서 어이가 없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선생님 아니 형님 형님 비티카 하고 계세요 왜 못하는 척을 해 뭐하는 거야 아니 진짜 요즘 너무 어려워가지고 되더라구요 뭐가 어려워요 님 때문에 접은 사람만 저거 뭐야 연병장 채우겠구만 아니 그건 우리 그러면은 어디 가시게요? 오늘 커스텀 어떤십니까? 아 전 좋죠 갑시다 여기서 오른쪽 저 앞에 스폰 하나 확인 확인 저기서 자격 많이 함 응 형은 사람을 잡고 싶잖아 그지? 그죠 그럼 구글 달려야 돼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 인텔 쪽 가거나 싱글조나 저 새끼 잡죠 확인 저 우리 쏘는게 아닌데? 응 저 인텔 쪽 쏘는거 같은데 우리 쪽에서 안보였는데 아 아 또 요렇게 해서 가는구나 2층 피킹해봄 1층 계단까지 먹음 오케이 2층 복도 먹음 계단클 앞에 하고 오케이 안털린건가? 안털렸을 수도? 선생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 이거 설마? 내물입니다 이쁘게 흥거드립니다 설마 인데 아 아 저 근데 형 나 이거 말고 주사기 나오면 좋아 주사기 아 주사기 나 빨리 카파콘 따야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어 아 카파콘 아 여기도 카파콘이야 이걸 따야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신골적 갑시다 예앱 뭔가 사람 소리나 많이 들리네 아니 늦살라 잡을때는 있나? 2층으로 바로 올라가요 오케이 2층 클 오케이 뭔가 있긴 하던디 1층 스태프 다운 잠깐 저거 뭐야 폐지 좀 줍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르살라 있다 한마리 남은거 같은데 전부 죽음 아 뭐야 다 잡았나? 몇 마리지? 1개 2개 3개 4개 5개 맞죠? 르살라 햄 네에에 개꿀디 파밍하자 파밍하자 역시 다르긴 해 아니 애들이 다 뭉쳐있었어 이것도 옆에 두고할게요 요거는 또 이제 드리고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하 마시면 되는거죠 지금 아니 그건 근데 글루아 별로 맛이 없다 글루아냈나 저 르살라 맛이 없다 가자 보스만 보고 가자 내 피 나올 수도 있어 갑시다 오케이 내가 갈때 조심할거 저기 저기서 추본에 깨는 엄청 많네 아 여기서 추본에 깨는구나 응 나가자 단판 단판 고고 고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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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했어 34분인데 게임? 뭐야 이거 맞아?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약간 옛날 스타일인데 3년전 들어오는 순서대로 가네 나 그때가 더 좋았는데 솔직히 그때는 무조건 풀방이었을 때 재밌었어 재밌었어 뭘까 안에 하나 들어갔어요 스캠프 뭐야 소리 하나도 아니야? 어 나 쏜거 같은데 형이? 나 쏜거 같은데 스캠프 아니 왜 나 나 쏜거 같은데 나 맞아 나 맞아 나 맞아 미안해 아니 왜 옆에 있는 스캠프 들고 나를 스캠프 들고 나를 스캠프 아니 나는 앞에 스캠프 들고 나를 다 제기 아니 바로 옆에 스캠프가 있는데 이게 왜 나를 미션 미안해 바로 탈출할게 아니 나 왜 이렇게 잘 맞았지 아니 오지게 안 맞던데 미션을 가려놨나 아까 그 미션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어 저희를 부르는 소리 겁먹지마 달려 오 멋있어 3층감 2초 확인함 3층은 스캠프가 지키고 있었으니까 3층은 아닐 듯 2층도 없어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런 게임으로 있냐고 요런 게임이 오 나나나나 총맞아 나 아니야 반대편 철개 숨어봐 숨어봐 내가 밀게 얘 많이 맞았어 얘도 아플거야 잡았어 잡았어? 어 기다려 더 있나 내가 보고 갈게 내가 들어갈거야 들어가면 예 나야 드롬 오케이 나 CMS 한번만 빌려줄래 어 써밖에 있어 써밖에 있어 와 나 발소리 전혀 못들었어 알파컨이라서 CMS 자리가 없구나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에 문간이 한칸밖에 없어요 시체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에 엄프 맞아 아 오케이 어 얌 어디 맞아 죽은거야 갑옷이 새건데 어 발소리 잠만 풀스패 풀스패 택시쪽으로 오케이, 나 붙는 중 나 숨어있는 애들 여러 명 있는데? 나 싸우는 중 1층? 어, 밖에 있어 밖에 잠깐만, 나 옥상 올라갈게 좀만 붙여봐 이거 버티기 힘들겠는데? 이거? 어, 나 런쳤어 런쳤어 어, 나 숨었어 싸워도 돼 이제 하나 잡았고 오케이, 나 건물로 피시남 나 3층 갈게 일단 2명이었어 1층에 들어왔어? 오케이, 나 3층이어서 킥할게 걔도 1층이야? 음, 1층이야 1층끝대기 소파초구 잡았어? 굿 굿굿굿 굿, 아, 나 개무서웠네 풀숲 사이에서 와, 1미터 사이에서 싸웠어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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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탈출 아니면 속행 속행? 속행도 좋아 갑시다 갑시다 어디 보자 탈출은 반대인데 구글조랑 인텔 쪽 보고 나가면 돼 오케이 제가 동생이에요 제가 동생 내가 동생해도 괜찮긴 한데 아니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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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3살 그거 좀 문제가 있어 그거는 왜요? 좀 많이 차이나잖아 형 아니야 진짜 얼마 차이 났나 아니 아들이 열한살이라메 아들이 열한살이지만 아니 그 아들을 형이 2차성징 오자마자 나왔어도 형이 나보다 형이야 내 앞에 어이 나 멀어 나 멀어 잡았어? 어 잡았어 앞에 하나 더 어디? 나 다운 그 쓰레기통 쪽 앞에 너무 멀었다 여기 하나 더 있네 잡았나? 얜가? 얜가? 그그그 CH 어쩌고 맞아? 얘 TTV 아 맞네 확실히 서버 넘어오니까 사람 많다 이쪽이 좀 많아 나 봄 안 돼있어 야 이형 옷을 챙기고 요건 귀하거든요 어깨가 어깨가 뜯어보자 후우 비스켓 됐다? 나합시다 가자 개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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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에 일단 닫혀있고 바로 올라갈게 어 지금이다 천둥 천둥 타고 가자 오호 오호 괜찮아 나 나 살아있긴 해 오히려 잘 됐을지도 내가 한 대 맞아준 것 같은데 어 나 내구도 20 넘었어 어 더 있는 것 같다 조커 해주라 조커 오 이제cir행님 ㅋㅋㅋㅋ 어 있어 왔어 나 어그러운게 잠만 HAVE 퍽하면 막 깜빡 안 움직이네 내려갔나? 바로 간다고? 어 2층에 뭐 죽어있어 헬로우 헬로우 맨 여우 시랫 오우 쉣 아유 프렌드리? 여우 프렌드리 아니 디바 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스에 쯔걸러 네스에 쯔걸러 마 한국이 뭐 네스에 한..한걸러 마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 살려주세요 하면 죽여야지 어떻게 죽일까? 내가 1층으로 돕게 우리 몸으로 밀고 들어갈까? 1층이나 2층 오른쪽 오? 발소리 났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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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2층 헉 2층 2층 이를 SEC 실패 2층 시체 구경좀 할게 백터네 백터 얘꺼 갑옥 괜찮다 형꺼 많이 갈렸으면 애꺼 쓰자 내구도 50.6 남았거든 와우 흐앙 흐흐우 P.B.P가 이거 고구마 단인가? 흐하 고구마 풀탄창 가지고 있다고? 이사람 뭐지? 뭐 인물이네 왜 살려 달라는 거지? 다 죽여버린다고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원래 살려주세요를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야 아 협박이랑 비슷한거야? 그렇지 mentions players colluber 루팅했어? 응 그럼 끝 오케이 오케이 가보실까요? 예상외로 여기 존버하는 사람은 진짜 여기 있을만한데 생각외로 여기서 존버하는 사람은 좋았다 좋았다 아이 알찼다 레이더 퇴근 시간 지났나? 나는 이제 아 이제 가장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요새 얘가 자꾸 어디 가있어 안녕 얘가 또 기관초를 또 잡았구나 기다려 시끼 앉아서 피했어? 다 잡았나? 그러면? 어? 다 잡았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내려봅시다 요 고맙습니다 4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